현역 의원 간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파주갑 선거구에서 결국 유권자들은 윤후덕을 선택했습니다. 윤후덕 후보는 선거구가 양분된 19대부터 시작해 20대와 이번 총선까지 내리 3번 당선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을 지내고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후덕 당선인은 국회와 정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국정경험과 의정활동 경험을 쌓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과 GTX 2023년 개통, 종합병원 유치, ICT 산업단지 추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캠프하우즈 공여진의 문화체육시설을 확대하고 대형 문화공영 콤플렉스 건립, 그리고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와 체류형 공릉관광지 조성 등도 약속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케이블TV 전병천입니다. 그동안 벌려놓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완성해내야 됩니다. GTX A노선의 정상적인 추진,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을 파주 연장시키는 일을 제때 해내는 일, 그리고 GTX 체량기지터에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자족도시로 만들어내는 일, 이런 일들을 제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또 다른 일들을 해결하고 honey, fonce, 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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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 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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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 tru 아멘